가수들의 흥겨운 노래소리를 감상하다 보니 벌써 아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? 네 즐거우셨군요 네 즐거우셨다고 하시네요 정말 오늘 후끈 달아오르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 무대를 장식해줄 가수를 소개해드리고 물러날까 네 아쉽지만 마지막 가수는 바로 얄메운 세월아의 이현경씨입니다 네 아싸 놀이교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주에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유명이었습니다 네 저는 귀여운 걸 최상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세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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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마라 세워라 오지 마라 너는 어찌 쉬어갈 줄 모르냐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인 곳은 그렇게 야속히 무척이 흘러가더냐 거기 벗어라 멈췄거라 열미워 세워라 꽃다운 청춘도 내 품에 바쳤더네 너무 서두르지 너무 서두르지 말거라 너무 채청 말거라 가려가지 너만 타거라 세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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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마라 너는 어찌 쉬어갈 줄 모르냐 정시장만 왔다 가는 인생인 곳은 그렇게 야속히 무척이 흘러가더냐 거기 벗어라 멈췄거라 열미워 세워라 꽃다운 청춘도 내 품에 바쳤더네 너무 서두르지 말거라 너무 채청 말거라 가려가지 너만 타거라 너무 서두르지 말거라 너무 채청 말거라 너무 서두르지 말거라 가려가지 너만 타거라 열미워 세워라 열미워 세워라 세워라